최영희 미래창조학부 장관이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최 장관은 대전 소지하는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연연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지만 통폐합이 맞는지는 회의적이라며 연구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동안 출연연은 연구자들이 정부 수탁과제를 따는 데만 집중해 출연연 간 융합연구나 출연연 성격에 맞는 원천기술 개발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.